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좋은 목표와 나쁜 목표를 구분하라 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좋은 목표와 나쁜 목표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지 못하면 내가 목표를 세우고요 아무리 노력을 열심히 해도 성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좋은 목표란 게 무엇이고 나쁜 목표란 게 무엇이고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기준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톰 콜리라는 분이고요 미국 회계법인의 대표이며 강연가이자 작가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좋은 목표와 나쁜 목표를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성공하고 싶다면 좋은 목표와 나쁜 목표를 구분해야 한다고 톰 콜리는 이야기합니다 톰 콜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좋은 목표만 설정하고 나쁜 목표는 멀리하겠다 나는 좋은 목표만 설정하고 나쁜 목표는 멀리하겠다 어떤 부정적인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좋은 목표와 나쁜 목표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게 좋은 목표인 줄 알고 나쁜 목표를 좋은 목표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 목표를 세우는 거죠 목표라 하면 보통 거의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자기 개발사에서 다 목표를 세우라고만 얘기하지 어떤 목표가 좋은 건지 어떤 목표가 나쁜 건지를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톰 콜리는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더해주지 않고 오히려 귀중한 기회를 앗아가는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목표와 나쁨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더해주는 것은 좋은 목표가 되는 거고요 오히려 인생에서 귀중한 기회를 앗아가는 것들은 나쁜 목표가 됩니다 좋은 목표는 장기적인 유익과 행복을 줍니다 이런 목표는 개인의 성장을 돕고요 행동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내 삶에 장기적인 유익과 행복을 주는 것이 좋은 목표다 이런 목표들은 개인의 성장을 돕고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좋은 목표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혹은 저를 A 지점에서 B 지점을 옮겨주는데요 여기서 A와 B는 B 지점은 지금보다 나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있는 위치보다 더 나은 상태, 더 나은 조건 이런 쪽으로 나를 옮겨주는 것 이게 바로 좋은 목표가 됩니다 이를테면 더 높은 수입이나 더 나은 직장, 자녀를 위한 더 좋은 교육 시스템 등 이런 것들이 좋은 목표가 되는 거죠 체중 감량 역시 좋은 목표가 됩니다 체중 감량, 다이어트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에 10kg을 감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내가 이 10kg을 감량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게 되고요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좋은 목표, 이 10kg을 감량하겠다는 체중 감량이라는 좋은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내 삶이 운동을 하는 삶으로 바뀐 거고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게 되고요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려는 마음을 생기게끔 만들어준 거죠 이런 목표들이 좋은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의 결과 건강해지고 또한 음주를 자제하고 규명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게 되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삶을 더 이롭게 만들고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목표들이 좋은 목표, 좋은 목표가 됩니다 목표 체중이 달성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칭찬을 듣게 되고 더 건강해졌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성취감으로 알려진 지속적 행복감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목표는 선순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나 10kg을 감량해야 하지 라는 걸 시작을 해서 이게 10kg을 감량하려면 어떻게 되지? 하다 보니까 운동을 하게 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게 되고 그럼 더 좋은 라이프 스타일이 내 습관으로 잡히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음주를 자제하고 금연하고 건강에 대한 유의점, 생각들이 더 높아지고 동기부여가 되고 이런 것들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나는 성취감을 느끼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이게 바로 좋은 목표를 세워야 되는 이유고 좋은 목표가 가져와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게 확실히 좋은 목표다라는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좋은 목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전문가 되기, 부업 시작하기, 외모 향상시키기, 강연가 되기, 작가 되기 이런 것들이 좋은 목표들이 예다 라고 톰콜링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표는 딱 들어보면 아 이거 좋은 거 맞네, 일만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쁜 목표를 좀 더 들으시면 아마 느낌이 도우실 거예요 그럼 나쁜 목표는 대체 무엇이냐? 나쁜 목표라는 것은 달성됐을 때 단기적으로만 행복할 뿐 장기적 유익을 주지 않는 목표입니다 예를 들면 페라리를 소유하겠다라는 목표 이건 톰콜리가 직접 든 예인데요 그러니까 달성됐을 때 단기적으로 행복할 뿐 장기적 유익을 주지 않는다? 이거랑 페라리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톰콜리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페라리를 가지려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요 더 많은 돈을 벌려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죠 그리고 혹은 긍정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투자, 주식, 부동산, 도박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더 많은 돈을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려면 리스크를 지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돈이라는 편을 얻기 위해서 되찾을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투자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페라리가 만약에 저는 잘 모릅니다 1억이라고 할게요 1억이 넘는 차로 알고 있는데 1억이 든다 했을 때 내가 1억이라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더 많은 내 인생의 시간들을 더 1억이라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이런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는 비용도 막대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돈을 더 벌겠다는 것이 나쁜 일인 거냐 그게 나쁜 목표냐 라고 되물으실 수 있죠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시는 건데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많이 일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절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통클린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대체 뭐가 무제냐 그렇게 내 인생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위험을 져가면서 번 돈을 페라리에 쓰는 것 페라리를 사는데 쓰는 것이 잘못된 목표를 추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페라리를 살 거야 그래서 페라리를 살리면 1억 이상의 돈이 필요하니까 더 많이 일하고 더 리스크를 많이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불을 불려 나갈 거야 이런 것은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은 뭐냐 나쁜 것은 페라리인 거죠 그렇게 힘들게 번 돈 그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들을 투자해서 번 돈을 페라리를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행복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진다고 얘기해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것 지금보다 더 좋은 차를 타는 것 이런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행복도의 그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을 구입해 기쁨이 생기더라도 그런 기쁨은 단기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페라리를 안 가졌을 때는 이것만 가지면 온 세상 도로 우리나라의 모든 도로가 다 나를 위해 깔린 도로 같고 남들이 날 보는 시선이 너무 좋고 하지만 그래서 거기서 행복감을 느껴지는 건 분명하지만 그 행복도가, 그 행복이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 금방 다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주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했을 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쁜 목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쁜 목표의 예들은 뭐가 있느냐 복권 당첨되기, 비싼 집 구입하기, 호화로운 보트 구입하기, 색다른 휴가 즐기기, 경쟁자 무너뜨리기 이런 것들이 다 나쁜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 달성의 유익은 장기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이냐 단기적이냐에 따라서 좋은 목표냐 나쁜 목표냐가 결정되는 거죠 목표가 달성되면 장기적인 유익이 온다 이러면 이제 좋은 목표가 되는 거죠 목표 달성이 장기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의 삶, 제 삶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나쁜 목표라고 톰 콜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좋은 목표와 나쁜 목표의 차이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장기적인 행복과 장기적인 성공을 주지 않는 목표에 자신의 시간이나 자신의 돈이나 자신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은 어떡하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성공이 가져다주지 않는 목표에 초점을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유익, 단기적인 행복 여기에 초점에 맞춰서 자기가 가진 돈, 시간, 자원을 쏟아 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행복이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실패하는 사람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기적 행복과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톰 콜리의 오늘 이야기 좋은 목표와 나쁜 목표를 구분하라 여러분들의 세운 목표들, 여러분들의 가지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이 좋은 목표인 나쁜 목표인 한 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다이어트를 제가 예로 설명드렸죠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것을 내가 목표를 세웠어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목표인 거죠 선순환을 만들어주니까 그 선순환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어떻게 되죠? 내 행복도는 점점 증가하고요 내 삶은 점점 활력이 넘치고 건강해집니다 이런 목표들을 하나 세우고, 두 개 세우고, 열 개 세우고, 스무 개 세우고, 서른 개 세우고 그 중에서 한 개가 달성되고, 두 개가 달성되고, 다섯 개가 달성하고 열석 개가 달성되고, 열 개가 달성됐을 때 점점 내 장기적인 행복이 늘어나게 되니까 내 삶은 점점 행복해질 수밖에 없겠죠 더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쁜 페를 세웠다 행복이 굉장히 일시적이고 단계적입니다 페라리 샀어요 페라리 샀는데 갑자기 한 6개월, 3개월 정도 탔더니 더 이상 사람들 날 새롭게 보이지도 않고 또 신형 페라리가 나오게 되죠 신형 페라리를 또 사기 위해서 또 막대한 시간과 돈과 리스크를 적가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자본을 거기에 투입하고 그럼 또 6개월, 한 3개월 행복하고 또 신형 페라리가 또 나오고 이 반복된 삶은 결코 장기적인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결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성공할 수도 없다라고 통클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좋은 목표, 나쁜 목표들 얘기를 해봤는데요 내가 생각한 목표들이 이게 좋은 목표인지 나쁜 목표를 구분해보시고 나쁜 목표라면 그 목표를 바꾸시고 좋은 목표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